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 호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등 전국이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총선을 90여일 앞둔 정치권 오늘도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오늘 제3지대 신당인 가칭 미래대연합창당을 선언했고요. 공관위원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늘 과학 분야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 평가해보겠고요. 중증 외상 분야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이국종 전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의 화제입니다. 이국종 원장은 군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요. 뉴진수 코너에서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의 온라인 동영상 재생 속도를 1.5배 빨리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어설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2부 금시초문 코너에서 그 해답 찾아보겠습니다. 2024년 첫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작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에 mbc 보도에 자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2022년 12월 mbc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근거에 따른 판단인지 또 법조인이신 두 분의 의견도 함께 듣겠습니다. 우선 원단장님. 지금 이제 결국에는 내용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난리면으로 들리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건데 판독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했는데 판독 불가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있는 거냐. 아니면 외교부 측에 있는 거냐. 아니면 mbc 측에 있는 거냐 했을 때 원래 그전에 판례를 따르더라도 이제 양쪽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라도 이게 판독이 안 되는 정도를 바이든으로 해가지고 방송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난리면으로 들렸어요. 이게 솔직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난리면으로 들리는데 물론 이제 바이든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들리셨던 분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독이 불가로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 또 맞는데 과연 이제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거에 대해서 mbc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어야 했나. 항상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진실이 국익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진실이 뭐든지 간에 이 보도를 한 게 국익에 맞았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결국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말을 하셨든 거기에 계신 어떤 다른 청중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런 미국의 어떤 인사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mbc가 이걸 이제 그것도 판독 불가인 내용을 바이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낸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점을 찍어서 분란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설주환 부위원장님. 저는 이번 판결은 좀 재판부가 좀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독 불가라는 전문가의 판정을 봤을 때 판독 불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각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요. 이것은 꼭 입증 책임을 mbc에 지울 것인가. 외교부는 왜 안 지죠. 그러니까 원단장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본다고 한다면 외교부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 부분을 확인해 봤어야죠. 대통령이 도대체 스스로 무슨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이실 거 아니에요. 발언자가. 그런데 그런 어떤 절차적인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판독 불가이니까 mbc에게 이걸 정정 보도를 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도 외교부에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는 바이든으로 들었고요. 또 일부 원단장님처럼 난리면을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반론 보도 청구를 했어야 맞다. 그러니까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는 다르잖아요. 반론 보도는 서로 들리는 대로 나는 이렇게 들렸고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렸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명기해 주라라고 해서 반론 보도 청구를 했으면 될 것을. 넌 그게 틀렸으니까 이것을 바이든이 틀렸으니까 난리면으로 정정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외교부에서 일단 첫 번째는 반론 보도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옳지 않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재판부가 이 부분에서 책임 회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mbc에서도 항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항소심의 판단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입장을 또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고요. mbc는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항소하겠다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mbc 측에서 대통령의 개인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가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두 분의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론중재법에 이미 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성명이나 초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을 볼 때 그런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추정이 되면 그분이 이런 정정 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런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서 그걸 기반해서 한 건데 결국 이제 mbc의 보도의 취지는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맥락상 그렇게 외교 문제 비화까지 염두에 둔 보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게 외교부가 이야기를 할 부분이 맞고 그리고 정정 보도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공적인 기관이 그런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더 큽니다. 공적인 정책적이나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다른 보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오해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외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외교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는지 물론 이제 다른 분이 나서면 그것도 연관성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외교부가 나선 게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할 때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아니 외교부가 당사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소속의 어떤 공무원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아닌데 10분 양보해서 대통령에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어떤 이해관계 법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를 했었어야죠. 자신의 명예가 실수됐다. 그러니까 정정보도 해달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원칙상으로는 대통령이 또 제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외교부가 했다는 부분에서는 청구인 적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항소심에서 한번 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다. 왜 그러냐면 이게 향후에 어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관련 정부 부처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론부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의 이게 시금색이 되는 또 판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청구인 적격을 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네요. mbc 방송에 대해서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입장을 냈다라고 했지만 반면에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지 생각도 듭니다. mbc에서 항소 계획을 밝혔으니까 논란은 계속 이어지려나요? 아니요. 아까 대통령실이 왜 이걸 논평을 내요.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걸 해선 안 된다. 최연순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논평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왜 오늘은 또 이걸 또 논평을 굳이 본인들이 제기한 소송도 아닌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물론 바이든이냐 난리매냐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세요. 대통령이 그 순간에 왜 그 장소에서 우리나라 카메라 모르겠어요. 모르고 하셨을 수 있는데 부득이 본인이 발언자가 가장 문제예요. 문제되는 발언을 한 대통령이 일단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의 폭탄을 던진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 부분이 더욱 아쉽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단순히 대통령실에 있는 인적 구성 그 내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행정부를 다루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까지도 연관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최소한 내는 것 자체는 크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공적인 부분이고 말 그대로 mbc가 기사를 한 것처럼 외교민주로 비유화될 것 같은 그런 맥락적인 기사였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영역에 있는 소송 사건의 판결 1심에 대해서 또 어떤 판결의 결과를 대변하는 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난리면으로 들리는데 아니 난리면으로. 저는 바이든으로 들린다니까요. 나이 난리면으로. 2년 전으로 계속 돌아가서 안 끝납니다. 아니 난리면으로 들리면 바로 좀 난리면으로 들린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13시간 걸린 게 난리면으로 들린다는 이야기를 13시간마다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정부 끝나고 김은혜 수석이 나중에 정치 그만두시고 회고록을 한번 쓰실 때 이 파트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지금 아무도 도대체 왜 13시간만에 이게 나왔을까는 아직은 미싱 링크가 돼 있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당 관련된 얘기인데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제3지대 신당인 미래대연합을 창당한다고 오늘 선언을 했고요. 또 미래대연합에는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도 합류를 합니다. 당명의 대연합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행보가 좀 예상이 되는 명칭일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게 가칭이기도 하고 지금 저도 헷갈려요. 이게 지금 제3지대 판이 저는 단순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으로 출발을.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이미 거기에 당명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당명 공모를 하시는데 일단 새로운 미래라고 하셨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두 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하나의 축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약간 이게 우리가 대로에서 약간 지선으로 생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원칙과 상식과 그다음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그다음에 정태근 전 국민의힘 전신의 어떤 의원들께서 합류를 하신 부분은 이제는 어떤 진보와 보수의 어떤 가치 그리고 가치의 융화가 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신당과 또 다른 출발점인 것 같긴 한데 민주 진영에서 출발하는 일단은 당명이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또 저는 지금 제 3지대가 목표는 있어요. 다들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되나 이몽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전제는 다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방법상에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각자 좀 머릿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워딩을 파악을 해보면 그냥 각자 체급을 키워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그때 논의를 해보자라는 식인 것 같고 지금 약간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을 플랫폼을 열 테니까 둘 다 들어와라라는 식인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 보이면 어찌 보면 주도권 싸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어찌 됐건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랑 방송 끝나고 이렇게 각 방송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 3지대에 빅댄트가 처한다는 어떤 명제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지켜볼 시간이 딱 한 달이면 끝납니다. 한 달 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원장님 어제 조홍천 의원실에 조현욱 보좌관이 나오셔서 기호 3번 자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의 현역 분들 혹은 주요 인사들의 합류가 있어야 이게 3번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저는 기호 3번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탈락자들이 현역 의원들이 나오면 지금 이낙연 신당이든 아니면 미래대연합이든 이쪽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일단은 수렴을 해서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나머지를 흡수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홍천 의원 이미 이제 3명이 가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가장 레이스가 빠른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역 의원 들어온 걸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3번의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낮지 않다. 저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저도 옛날에 미래한국당 미래정당 만들 때도 생각해 보면 정당 이름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웬만한 거 다 나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미래대연합이라는 정당 이름을 보니까 대연합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통합하자는 거잖아요. 꼭 미래통합당을 연상시키면 되나? 아니 미래통합당이. 탈락. 개원선까지 밀리는 대패를 한 거에 그런 연상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름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단어가 지금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3지대 출발점에 있는 분들. 오늘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이낙연 신당의 어떤 가칭도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여기도 미래대연합.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탈당 기자회견 문에서도 보면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끝에 보면. 그러니까 이 3지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앞으로의 미래의 정치를 위한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저는 어찌 보면 가장 주제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3지대가 어떻게 될지는 어떤 형태가 갖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래라는 단어가 갖는 조금 상징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단어가 약간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떠오르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미래라는 단어가 상당히 제3지대 이번에는 하나의 특징적인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대연합 측에서는 늦어도 설 연휴 전에 이낙연 신당 등 다른 제3지대와 연대한 대연합 세력을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시점이 넘어가면 후보 등록이나 운동 준비도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월 14일이 아마 기호 부여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기준으로 해서 기호를 부여하는 그 기준일이 제가 알기로는 2월 14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현역 의원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3번을 받을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기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호 문제도 있는데요. 선거보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2월 초까지의 현역 의원 몇 명이 있는지가 딱 그게 되느냐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그 사이에는 무조건 뭉쳐서 20명 이상을 늘려놔야 돼요. 아까로 장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2월 창당 목표라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미래 대연합의 교감은 잘 이루어질지. 예를 들면 처음부터 하나로 힘을 모으지 않고 각자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하고 나서 후위를 도모하는 이유는 뭘까 드라마틱 극대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석현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 가 계시는 이석현 전 의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화문 가는 길에 용산에서 출발을 하건 아니면 공덕 오구리에서 출발을 하건 큰 차이가 있겠느냐. 중간에 어디 삼각지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광화문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의 어떤 세우원도 약간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져요. 이낙연 신당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당을 구성할 만큼의 인적 자원의 물리. 그러니까 형식적인 인원수라는 정당법에 따른 어떤 형식적인 요건은 거의 다 갖춰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자금만 거의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과 상식이 예를 들어서 먼저 이낙연 만들어진 신당에 가버리면 이낙연 대표의 신당에 밑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찌 보면 저는 원칙과 상식이 조금은 더 본인들의 어떤 영역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어떤 이낙연 신당이라는 이낙연 대표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서로 저는 약간 보시기에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충분히 원칙과 상식의 어떤 현장은 지금 미래 대연합이죠. 미래 대연합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서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이게 강화문에서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마포에서 출발하든 아니면 강남에서 출발하든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통합이라는 과정이 질서 있게 통합하느냐와 무질서하게 통합하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래 통합당이 실패한 것도 무질서한 통합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을 그리고 싶은데 말이 있으면 다리가 4개고 누리 2개고 머리는 하나고 꼬리 하나고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머리는 3개고 꼬리가 2개고 다리가 하나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을 팔아야 되는데 후보라는 당이라는 어떤 인물이라는 말을 파는 거잖아요. 총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을 팔으려고 국민들께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신화에 나오는 머리 3개 있는 이런 괴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내놓고는 이것 좀 사달라고 하는 꼴이 된다고. 그래서 그 통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무질서한 통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각계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마이너스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각자는 출발했어요. 출발은 쉽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 가까운 어떤 세력 또 다른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의 중심 세력. 개혁신당이든 이낙연신당이든 미래대연맘이든 출발을 하는데 그 만나는 광화문에서 일종의 내정 같은 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력이라는 게 그때 진짜 필요한 게 정치력이거든요. 거기서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여기 원칙과 상식의 이 3인 이 3두와 어떤 질서와 화합적인 결합이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굉장히 예측불호라고 보여집니다. 쉽지는 않는 과정일 거예요. 여기는 서로 진영도 달랐고 그리고 이해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쉽지 않겠지만 또 국민들은 바라보는 또 재미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조성주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도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총선용 2합 집사는 아니냐 했던데 그거 맞다고. 총선용 2합 집사는 거고. 다만 총선용으로 2합 집사 내서 무슨 가치를 내밀 것인가 앞으로. 그게 더 중요한 관건이다. 총선용 2합 집사는 맞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선택을 포함한 제3지대가 이준석을 대표적인 인물만 말씀드릴게요. 이낙연 이준석이라는 그 두 세대가 통합을 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예를 들어서 제3지대가 정말 가지적인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의석수를 확보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당이 안 깨질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은 어떤 가치를 같이 지향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당은 분명히 캐스팅 보트를 지었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대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요. 그 대권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당 내에서 경쟁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총선 이후 총선 때의 결과가 이압집산에서 떨어질 것인지 더욱더 강력하게 붙을 것인지는 총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는 거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총선용 이압집산이라는 거는 후보가 나오면서 저 표받기 위해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후보가 저는 과거에 이런 이런 일을 했고요. 제가 이런 게 고민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야지 그게 최소한의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제3지대에서의 어떤 협상 과정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처럼 하나의 당이 생겨서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찌 보면 지역 기반 정당은 아니거든요. 제3지대가 과거에 국민의당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경계를 해야 될 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야 선거형 야합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당 어떤 빅댄트를 칠려는 지금 지대에서의 어떤 가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이 서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설명도 돼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래야지만 되는데 아까 저는 원당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약취산이라는 말을 굳이 공개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그거는 국민을 우롱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느낌입니다. 개혁신당은 20일에 또 창당 대회를 완료한다고 하고요. 천아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 모임에 대해서 속도를 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던데 빠르게 합시다 이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당을 일단 하고 어느 정도 세력이 구성이 되고 그 세력이 구성된 상태에서 이제 테트리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아람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정무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테트리스를 해보려고 막 벽돌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하나는 벽돌이 벽돌이 아닌 거예요. 카스테라야. 이러면 우리는 벽돌인 줄 알았는데 카스테라네. 이러면 또 하나가 빠져버리고 아구가 안 맞고 그러면 조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3지대에서 통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는 적극한 발언을 한 것 같긴 해요. 설 부위원장님 김용남 전 의원께서 개혁신당에 깜짝 합류를 하셨던데 천아람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천아용인 시즌2. 김용태 말고 김용남.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영향력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파일음은 시작됐다고 보여요. 그렇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현역 의원 지역구에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용남 의원으로서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았다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속았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바랬던 것은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 간에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선조차도 오히려 진짜 우리가 소위 국민의힘 지금 우려를 하는 용산발 공천 있잖아요. 낙하산. 그런데 박문규 전 장관이 3개월 장관하고 와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낙하산식으로 와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정말 이제까지 1년 넘게 준비를 해왔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경선이라도 했으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자신이 진다고 한다면 거기 수용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저는 탈당을 결행했다고 보이고요. 또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가셨더라고요. 그만큼 또 생각보다 또 김용남 의원이 언론 지상에도 많이 노출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천하용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상 조금 함량이 적다. 그러니까 경험이 적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용란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나갔어? 그렇다고 한다면 영남권에 있는 현역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용산발 아니면 검찰 출신들 지금 내려가서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10명 정도는 근시일 내에 말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2월 중순 때 충분히 합류를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시라고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저는 좀 김용남 위원장의 탈당을 너무 폄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경선에 안 붙여줄까 봐 탈당한 거라고 하면. 몇 개 평가하는데. 그분의 탈당서 논문이나 이 가치는 다 뭐가 되는 건지. 공정에 반했기 때문에 본인은 탈당한다 했어요. 그 가치는 제가 존중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김용남 위원장님께서 정말 이게 약간 이삭죽기 형식으로 개혁신당이 그런 식으로 탈당을 하신 거라면 저는 그래요. 이게 진짜 총선 공천 시즌 1로 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지금 항상 매번 이제 총선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본인이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경선 못 붙을까 봐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빨리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시점은 아직 그럴 시점은 전혀 아닌데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면 지나치게 빨리 판단을 했고 저는 위원장님의 그런 판단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공천판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이제 좀 본인이 탈당 선언문에 기재한 대로 그런 이제 개혁신당에 대한 가치에 동조하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에 나오시면서 이제까지 자신을 지지해줬던 팔달구 구민들. 그러니까 유권자 지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도 해당 지역구를 오래 관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애정이 또 있으시겠죠. 국민의힘은 어제 공천관리위원 구성을 했고요. 공관위원 10명으로 출범했는데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기 의원이 포함된 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철기 의원이 친윤계의 인사로 소위 꼽히고 있다 보니까 친윤 공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은 내가 한다. 설 부위원장님. 공천이요? 본인이 진짜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본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용산공천이야. 윤신공천. 윤신공천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이철기 의원이 영입인재위원장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하는 어떤 4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제는 찐윤으로 승호가 되시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정말 이제는 거의 어찌 보면 용산에 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어떤 당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얘기하듯이 당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철기 의원장이 제일 의원이 제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떠한 이런 시스템 비대위원회의 시스템상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치어리더예요. 치어리더요? 네. 총선용 치어리더예요. 그런데 본인은 충분히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저께 1992 티셔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부분은 잘했어요. 부산 가서 1992 티셔츠 입는 것은 누가 봐도 숫자로서 각인될 수 있고 상징성이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물론 이제 인수석 대표는 그걸 조롱의 의미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자이언츠 팬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부산의 과거 영광의 순간이었고 어찌 보면 본인이 얘기하는 화양연화의 순간이었거든요. 부산 시민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장동혁 지금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심위 위원장이니 정영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정부는 어떤 판단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윤신공천이 그대로 와서 공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께서 공간위원으로 들어오면 비판 지점이 있을 거라는 것은 모두 다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이게 불가피한 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셨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원래 공간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공천 준비를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실무적인 준비를 해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면서 일단 사무총장에서는 빠지고 인재영입위원장은 하셨지만 그래도 인재영입과 관련한 또 데이터를 다 들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공간위원으로 안 들어가면 이런 수많은 데이터나 자기가 이제 실무적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사장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당무감사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당무감사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 보고서는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의 정무적인 그런 관점 정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정당생활 한 2, 3년 한 사람이 쓴 보고서 어떤 지역은 15년 한 사람이 쓴 보고서 이런 게 막 다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무감사 보고서도 그러면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하느냐. 그 보고서는 맞냐. 그러면 그것도 그전에 이제 실무적으로 축적돼 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공간위원회에 누군가는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불가피했다고 보였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어떤 보수 패널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심이 별로 없대요. 자료에 제공되는 자료에 자기의 생각을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한다.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금의 신뢰를 과거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민주당 공관위도 오늘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우선은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겠다. 또 개파 배려는 없다. 친이도 비명도 반명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평가를 해주시죠. 민주당의 경선은 진짜 경선인지 제대로 되는 국민의힘 경선하고 비슷한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되는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설 부위원장님. 오늘 저는 그렇게 대리라고 그렇게 지켜지겠죠. 공천관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나타나왔던 불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논란의 소질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잘 하시지 않을까. 그대로만 지켜준다면. 그대로만 지켜준다면. 총선 승리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서울 시내에서는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산 방향 마장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꽉 막혀 있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장순화대목 인근 국도에서 사고 나면서 김포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하남에서 강일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총 37km 막히는데 신갈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가 가장 버겁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총 20km 정체입니다. 일죽에서 남이천까지가 가장 많이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의 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스진수 여야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신당들의 등장까지 총선 판세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90일도 안 남았네요. 현재 정치권 분위기와 흐름이 그대로 4월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질까요? 아니면 전체 판세를 예상해 보신다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보좌 보좌거든요. 보좌 보좌니까요. 어제도 국보협의 김민정 회장하고 민보협의 조현욱 전 회장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었는데 두 사람도 실력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재미있게 들었는데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가 될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총선 89일 남았는데 한 두세 가지 축을 살펴보자면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40%가 지난 시점에서 실시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평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이 사당화가 됐다. 대표 리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원내. 그러니까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또 책임은 민주당이 상당히 있는 편이니까 그런 국회에 대한 프레임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여야가 그걸로 서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다. 이 국회를 잡고 있는 발목잡기가 있다라는 이 기본적 프레임에 제3지대가 나타난 거죠. 제3지대는 시작은 반윤반명 이런 식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반윤반명으로 그친다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다당제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치 이야기하고 하다가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만년 반명 이렇게 가긴 하지만 그 흐름들이 얼만큼 합쳐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가닥들이 서로 간에 충돌하기도 하고 힘을 합치기도 하면서 지금은 혼란스러운데 차차 정리가 되겠죠.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뭐일지. 유권자들의 염원과 바람은 또 뭐일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과거 선거 때 같으면 뭐 이게 대선이기도 하고 총선이기도 하지만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이다. 4대강 사업이다. 세종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아젠다가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네요. 딱 떠오르지는 않네요. 잘하겠습니다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잘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면 1, 2당을 보면 차마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를 찍어달라는 말은 못하고 저쪽이 이기면 끝장나니까 우리를 찍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불통이고 실력도 없는데 의석까지 더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저 4당에다가 방탄정당으로 170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주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생각할 때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차마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는 말은 못하는 거죠. 탈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것이다. 분열은 안 된다. 이렇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외치고 있는데 홍의표 원내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죠. 문 전 대통령이 당 분열에 대한 입장이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또 민주당의 분열 움직임은 계속될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되게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4당 논란까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두 사람 다 강한 리더가 아니라고 봐요. 진짜 강하지 못하니까 어떤 제도적인 칼을 휘두르는 거죠. 과거에 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권력이 강하다뿐만이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이 당에 대한 밀착감이 높지 않습니까? 이 당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10년, 20년 동안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들까지도 확 꿰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한 사람인데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정치 경력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부터 하면 쭉 있지만 이른바 중앙정치 경력은 짧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보면 민주당 이런 조직들이 많아서 제가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친이재명을 표방하는 원 외 주로 모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노영민 그리고 임종석 두 사람은 출마하려면 윤석열 발탁한 것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먼저 하라. 그럼 그거는 근본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게요. 어디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는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천 경쟁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비교해 보자면 민주당이 약간 불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내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지난 총선 때 바깥에 위성정당이니 뭐니 해서 180명 당선됐어요. 지지난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 때 지방선거를 압승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참패했지 않습니까? 전직 시장 구청장 등등 준의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출신들 흔히 이제 386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386에서 나는 지금까지 뺏지 못 알았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x세대라고 불리는데 제 또래 친구들 민주당에서 한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선배들 밑에서 이렇게 하겠냐. 우리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과거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11년 동안 여러 시민단체 사람들이 진입을 했단 말입니다. 거의 민주당 쪽으로. 이분들이 또 거의 생업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강한 대표가 아니다라는 점하고 맞물린다면 지금 탈당도 탈당인데 전반적인 이렇게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국민참여 경선. 제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뜻 이해하기에는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겠다로 들려요. 그렇다면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도 무당파 스윙보터보다는 강성 지지층에게 조금 소구하는 이게 본선에서는 불리한데 하더라도 일단 내가 공천 받고 봐야지. 그러니까요. 후보 선수가 돼야지 경쟁을 해볼 테니까요. 달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민주당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구조적인 게 그런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외에 나온 첫 마디 현근태근요를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참 아쉽죠. 이재표가 피습을 그렇게 당하고 처음에 다 전국민들이 놀라고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가지고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방 위독한 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한숨 내렸는데 이런 사과에 대해서 정치적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 계산 속으로 안 할 수 없죠. 테러에 희생돼서 살아남은 사람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거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정심리도 있고 또 반대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이걸 거둬야 되는데 못 거두고 있는 것들. 그중에 하나가 메시지의 문제인데 그럼 툴툴 털고 일어난 이 대표가 처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다 관심 모으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대전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대표가 나름의 준비를 했을 건데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 버려가지고 그게 사실상의 첫 메시지가 돼버려가지고 두 번째 부산의 의료진들한테 감사하고 국민들이 살려주신 목숨이 이런 정치는 하면 안 된다. 같은 게 좀 흐려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나왔던 기자가 그 얘기. 그때 이야기했던 거 그걸 먼저 했으면 좋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면이 있겠지만 애초에 이 대표는 피습돼서 누워 계시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치적 억측을 하지 마라. 그리고 당적이 뭐가 중요하냐. 범인의 당적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쭉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당적 밝혀라. 당적이 뭐냐. 특검하자. 안 맞잖아요. 부실수사. 그렇죠. 그런 거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은 이 대표가 회복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회복이 되시면 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이 국면을 넘어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당무로 돌아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온 거 하나 소개해 드리고 또 질문 이어갈게요. 이사명님께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제3정당. 결국 거대 양당이 흡수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원칙과 상식 양당제 타파 등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 보여주시는데 제3신당의 돌풍의 세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까지 제3세력들이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소한 이번 총선 때 이 당 나오는 사람이 저 당으로 가고 저 당 나오는 사람이 이 당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신경전 치열하죠. 누가 가운데서냐 이런 거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데 급이 안 되니까 누구 만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뭉치면 파괴력이 커질 겁니다. 흩어지면 제가 어떤 기자들한테도 그런 말인데 이낙연 신당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신당 어떻게 될까요? 이낙연 신당은 안 된다. 이준석 신당도 안 된다. 이 말은 3지대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뭉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각계 약진하면 각계 격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지대 구성원들이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낙연 금태섭 류호정 조성주 순서 상관없어 이준석 이렇게 다 각자 캐릭터가 다 있는 분들. 이분들이 텐트 아래서 합쳐진다 했을 때 그 가치의 선명성은 그렇게 모이는 자체로 선명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가치가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거죠. 제일 큰 가치는 양당 체제가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죠. 양당 구성원들도 공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양당 체제 잘 돌아가니까 우리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건 다 공감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고 선거법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일 큰 명분은 양당 체제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겠다라는 게 제일 명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가 다 다양하니까 이 사람들이 합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적혀있지만 총선이 89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20일은 빼야 돼요. 그럼 한 60여 일인데 두 달은 참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싸우더라도 총선 끝나고 싸우자.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지금 아직 획정이 덜 된 곳도 있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주목해야 될 지역구는 어디가 될까 싶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이유가 지난번에 워낙에 수도권이 일방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세 번의 전국선거 첫 번째 선거는 전국선거는 아니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4.7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동안은 서울은 또 완전히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여론이 좀 떨어졌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제일 앞섰을 때하고 국민의힘이 역전했을 때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이 중심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종로가 정치 1번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이 빠졌고 그러니까 확 어떤 비중이 과거보다 떨어져 있다. 제일 관심 수도권에서 관심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항당벨트.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보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용산 빼고는 다 이겼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 번의 승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과거에는 중산층과 서민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상위 중산층의 지역이 됐단 말이죠. 저는 그 지역에 관심이 가는 편이에요. 청취자분들 의견 몇 가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종무님 제3지대 그럼 승리 후에 피자 조각을 잘 나눠 가져야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 피자 한 판 잘 굽자 이런 거군요. 3911님께서는 완전 색깔이 다른데 합치면 흐린 회색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2111님 뭉쳐야 산다. 제3지대에 대한 윤 실장의 조언 맞는 말입니다. 라고 또 하십니다. 향후 정치판세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3부 이어가겠습니다. 5부 이어가겠습니다. 4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9살 성호는 희귀난치병인 듀센 근이 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랄수록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병인데요 여기에 지적장애와 ADHD까지 동반돼 몇 배의 치료가 필요한 성호 하지만 최근 들어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졌다는 진단에 성호 부모님의 걱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주기적으로 받아온 재활치료의 지원마저 이제 곧 중단될 예정인데요 좋지 않은 상황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성호 내 가족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걸음을 연습하는 성호를 위해 여러분이 용기와 힘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과 모레 낮에는 오늘처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과 모레 아침에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서 평년 수준의 아침 추위는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집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고 평년 기온이 되겠고요 파주 영하 9도, 광주대구 영하 2도, 전국이 영하 9도에서 1도까지 떨어져 평년 추위가 있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4도, 강릉, 세종 5, 6도, 대구 8, 광주 9, 부산 10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0도로 평년보다 3, 4도 높겠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제주 지역만 나쁨 상황인데요 다만 대부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밤새 나쁨 예보가 들어있고요 내일 아침 공기는 이렇게 좀 차가워지지만 다행히 대기 확산이 나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아지고 내일은 대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맑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전국에 눈비가 내린 뒤 일요일 밤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이틀 정도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일요일 아침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져 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먼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에는 점차 중부지방으로 일요일 늦은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도 비나 눈이 오는 뒤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위협해온 예멘 후티반군의 근거지를 폭격했습니다 후티반군은 즉각 보복 방침을 밝혔고 후티를 지원해온 이란 정부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면서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뉴스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툭하면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공수처가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두 수사기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주요 항로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조만간 북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귀순 북한군 병사 총상수술 등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사 중정외상 분야의 권위자 또 해군수병으로 입대해서 명예해군 대령이 된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이국종 교수께서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군의료발전과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군의료체계 개선과 관련된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입니다 필승 필승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중에서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이 보이시죠 멋지게 또 해군 정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국종 원장님이랑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중증외상 분야 그리고 또 간담체 외과 전문의로 외상과 외상 후 후유증 또 총상치료 부문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분이신데 국군병원 그중에서도 대전병원장으로 가셨다는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지요 군인은 이제 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단지 배치받는 곳에서 소임을 다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군인뿐만 아니고 어느 직장인이니까 어느 직장인 분들도 어디로 발령이 나면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군대전병원은 제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제 그릇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대규모의 군 의료기관으로서 절대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실 해군 함정 군의관들도 그분들이 대전병원장 하면 더 잘할 건데 그런 친구들도 지금 함정에 아주 굉장히 타이티한 함정에서 지금 함정 군인관으로 근무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히려 제 그릇에 비해서 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겸손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는 또 군 의료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를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지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이나 모든 선진국 군 의료체계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의료계에 있어서는 군인은 이렇게 아프고 민간인들은 이렇게 아프고 그런 게 없잖아요 군 의료체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민관군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단순히 리소스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스트 이펙티비니스 차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환자의 집중화 그리고 의료진의 트레이닝에도 좋기 때문에 반드시 민관군이 의료에 있어서는 바운더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민관군이 바운더리가 없어진다 함은 민에서도 군으로 하지만 군에서도 민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성역 없이 네 그렇죠 사실 제가 근무하던 런던 같은 경우에는요 런던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런던에 어떤 종합병원에 있었는데 영국군은 아예 통합병원을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각 대학병원이나 영국에 있는 큰 중앙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병원에 한 병동씩 군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처음에 외생회가 트레이닝 받을 때 그중에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벽 해군 대령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차례 전쟁에 참전하셨다고요 오퍼레이션 이라키 프리덤 그리네이다 침공작전 그리고 그다음에 데저트 스톰이라고 또 있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한 두세 번씩 해군 예비역 군의관이 되면 실제 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민관군이 경계를 가지지 않고 의료자원에 대해서만은 모든 게 공유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0749님께서요 이국종 교수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군 의료 시스템과 의료질 개선 기대됩니다 하셨고 유민정님 축하드립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맡아주신다니 든든하네요 마지막으로 9169님 이국종 원장님 멋지십니다 정복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하십니다 아 이거 보이나 그렇죠 네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요즘에는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 군 또 경찰 소방 등의 항공전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응급의료 전용인 그 닥터 헬기 이거를 도입하신 분으로서 응급위송 현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외상외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특히 항공이나 이런 데 볼 때는 한국 사회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는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뭔가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일 돌아가지 않으면서 모두가 싫어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마치 어떻게 보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회의하거나 어떤 체계를 잡거나 그런 형태를 이렇게 문서상으로 돼 있는 어떤 규정이나 규범 그런 거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회의할 때는 다 결연한 눈빛과 그런 것으로 결연한 눈빛으로 막 큰 소리가 이렇게 오가면서 결기에 찬 얘기들이 오가는데 잘 되게 하겠다는 딱 바로 이제 문 닫고 나가서 이제 뒷면이 되면은 거기 욕설이 나온다고요 그럼 뭐 의료계나 뭐 항공이나 항공 종사자들이나 공직자나 국민이나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공 트랜스페런시 그런 걸로 보면 아 이거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려면 누군가 감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의료계에서도 리스크를 안 해야 되고 파일럿들도 좀 더 비행을 해나가야 되고 야간 비행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디지션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야 일반 국민분들이야 당연히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모두가 싫어한다는 느낌밖에 못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환자를 살려야 한다라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1위 플로어가 되는 게 아니고 코어 밸류로 그냥 바로 쭉 가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가 동의가 되면 그 프로토콜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 항공의료나 이런 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옛날에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제 친구가 얘기했는데 지금 주한국으로센터장 윤난덕 선생이 얘기한 건데 국정생 그거 저기 1992년도 관계기관 부처 협동 합동 그 회의 거기에 다 나온다고 회의록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보고 그러니까 지금 떠드는 얘기나 그때 논란이 오갔던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관련 부처에 캐비닛에 다 그냥 있다 그러거든요 프로토콜로만 있는 거지 실제로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그 한 기체당 1년에 연간 뛰는 쏘티라 그러거든요 실제 기동 건수 같은 걸 보면 항공의료나 그런 데서 패러다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낮아요 사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저희 병원 헬기가 연간 한 병원인데 한 병원의 플랫폼에서 1500회를 이상을 뛰었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한 15년 전 10여 년 15년 전 얘기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프로토콜대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일본의 지바현에 지바현에 거기 니혼 다이각구 병원이라고 했어요 일본 니혼 이과대학이에요 거기 부속병원에서 연간 출동 건수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도 한 1200건 됐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헬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하루에 6, 7번 대 6번씩은 기동을 해줘야 사실 굉장히 고가 장비들이잖아요 헬기라든가 의료진도 배치하고 항공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왕 만들어 놨으면 감가상각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감가상각을 따라 붙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많이 쓰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기동수는 한국의 연간 전체 우리나라 국토에서 벌어지는 전체 출동 건수하고 거의 맞먹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다시 군 의료체계 또 군 병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국군병원이라는 게 평시에 일반 장병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겠지만 우리는 아직 분당국가이고 또 휴전 상태인 만큼 전시에 과연 군 병원이라는 곳이 의무 후성이랄지 처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관군의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전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작계라고 있습니다 각종 작전 계획들이 넘버링해서 쭉 나가는데 민관에서는 그와 유사하게 대량 재난 뿐만이 아니고 진짜 전시 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한 충무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충무 훈련도 하고요 맞습니다. 충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하고 군 작전 계획 작계에 따라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프로토콜하고 잘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류상으로는 웬만큼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충 맞춰놨다고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시 작전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가동시키려는 거 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런 거 하고 평소에도 그런 민관군의 경계가 없어서 어차피 그냥 웬만큼 민인지 군인지 관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잘 돌아가던 시스템하고 수행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잘 돌아가겠습니까 프로토콜로만 있다가 정말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고 마을로만 있는 거 하고 보통 때도 맨날 그렇게 돌아가던 그룹하고 어떤 곳이 더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전비태세를 위해서도 전시 대비태세를 위해서도 군은 좀 더 민 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민은 또 군 쪽으로 가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영미권이나 옆나라 일본만 해도 선진국들이 국민 개병제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밀리터리 백그라운드가 낫다고요 이스라엘 정도로 빼고 나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작전 계획이나 작계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높겠죠 월등히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좀 나와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18님 원장님 덕분에 국민들이 응급 의료에 관심을 갖게 돼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그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국방부모 자문관도 거쳐오셨었고 또 군 특성에 맞는 여러 군 진료도 파오셨는데 민간병원이 아닌 국군병원 의료진으로서 현재까지 보람 혹은 앞으로 이런 걸 해나가면 보람이 있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군 그러니까 군 의료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민간하고 크게 이렇게 벽을 치면서 여기만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민간 의료에서 잘하는 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군 의료에서 또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국군 대전병원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 오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방어재비태세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추적인 기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군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민간에서 굉장히 잘하는 영역은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군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이렇게 좀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의사들은 자기의 환자군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의료진들은 그렇죠 우리가 맨날 만나는 특히 응급환자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외래에서는 그나마 좀 걸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응급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걸을 수가 없는 게 의과대학생 때 메디컬 에스익스 그러니까 의료윤리학 같은 거 강의받을 때 제일 큰 디베이팅 중에 하나가 경찰이 강도를 검거하다가 서로 정말 칼부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돼서 서로 격투 끝에 둘이 같이 호송되어 왔는데 경찰은 비교적 경상을 입었지만 강도가 오히려 굉장히 중환이라서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제 목숨이 위험하다 그런데 경찰도 그 못지않게 빨리 수술 안 하면 절단까지 가야 될 좀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누굴 먼저 치워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에스익이거든요 그런 토론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환자군으로서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의사들은 모든 의료진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대한민국 군은 가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순결한 집단이잖아요 일단 정과 있는 분들은 없고 어쨌든 간에 가장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룹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사회 그룹 그 어떤 집단 그룹을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범죄 행위라든가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전혀 없고 그리고 임무 자체가 국가를 지킨다는 굉장히 숭고한 사명을 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도 남들은 어떻게든 병역 같은 걸 좀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런 상황에서 묵묵히 사회에서 주어진 국가에서 주어진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환자군으로 두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의료인들 중에서 그건 제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없거든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570님께서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요 추락사고로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원장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뵐 때마다 감사했는데 이번 임명 소식을 보고 무지 반가웠어요 마음 먹으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도 주었습니다 병원장님 개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륙을 보면 군대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으십니다 병원장 임명과 함께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을 하셨고 원래는 갑판병 출신이시고 당시에는 해군에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실 그때 해군은 원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해군 해병대는 지원병 제도인데 제가 그때 군의사관 후보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을 하면 군의관을 가는 정상적인 코스를 대부분 다 밟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집안 사정상 갑자기 그 학교를 좀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약간 행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꼬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치 사관학교 같은 곳을 다니다가 만약에 퇴교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선 징집 대상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부대에서 모집하는 가장 빨리 징집되는 그 인원들의 보충역으로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징집이 빨리 돼요 저희 때는 굉장히 그 제도가 엄해가지고 서울지방병무총회 가서 그때 귀하는 이제부터 의무사관 후보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이제 우선 징집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 만에 영장 나온 것 같아요 해군 부대로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하실 때 좀 소외가 남다르셨겠어요? 아니 그건 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까? 제 나이나 이런 걸 보면 나이나 그런 걸 보면 해군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쭉 있어 왔는데 제가 사실 계속 저는 전투함을 타고 함정군인관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에 1급함이라고 하는 진짜 창급부대 전투함들이 있습니다 진짜 세종대왕함 이런 이지수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조대왕함 취역하는데 그런 1급함들 충무공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함정들이 떨려기함 그런 함정들입니다 문무대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이런 조국을 정말 지켜낸 용장들의 이름을 따서 강감찬함 그러거든요 왕건함 대조영 이런 국가대표급 함정을 제외하면 거기는 이제 대령님들이 함정이신데 대부분 그거보다 좀 함정이 이제 좀 작은 함정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령 함정님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배를 전투함을 탑승해서 임무를 하게 되면 함정군인관하고 의무참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함정님하고 계급이 역전되면 안 되잖아요 함정님들이 보통 중령이신데 그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좀 미뤄왔었는데 제가 이번에 부임한 곳이 거기가 원래 대령부직이시거든요 거기 국군대전병원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입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계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 함정에 한 달간 동승하는 등 각종 훈련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왜 이런 함정 훈련까지 함께 하신 건가요 모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양의료체계에서 그러니까 해군의 함정의료체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해양의료체계 전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해군 전투함들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실은 한국의 혈로는 95% 이상의 물동량이 수출이 물동량이 지금 해양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컨테이너선 뿐만 아니라 벌크선 상선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참치 다 원양호선 우리가 해양에 의존하는 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경제 전체에서 그런 분들이 바다에 다 나가서 정말 그 5대왕 6대주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분에 대한 전체적인 의료체계를 저희가 백업체계를 만들려면 바다에 나가서 바다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건 파도도 같이 맞아보고 한 10m짜리 파도 맞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쪼개지는지 그리고 사실 그쪽까지 나가게 되면 저희가 인공 생명 심박수 모니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인공 모니터링 양치 같은 게 있는데 생체 활력 증후 같은 거를 곧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lte망도 없으니까 태평양 대서양 목판에 lte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인공위성망으로 걸어가지고 쏜다고요 그러면 인공위성망으로 걸어서 쐈을 때 어느 정도 환자 정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의료원까지 날아 들어오는데 딜레이가 생기는지 저희가 확인한 것도 몇 초 몇 초 이런 게 다 보완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제 해보려면 바다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 우리 해군 함정들이 작전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청해부대뿐만이 아니고 한미 해군이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태평양 해상에는 거의 계속 가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병들의 원격 진료 체계를 위해서는 실제 가서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공위성 체계하고 저희가 얼마나 맞춰서 원격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논의 주제를 조금만 넓혀볼게요 지금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 의료의 난맥상 그런 거 말씀드릴 때 제가 한국 사회의 바닥을 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 보건복지부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도 않아요 이거 말씀드릴 때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게 국민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의료계에서 의사들 몇 명이 파업을 하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마치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무슨 지방의료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들의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35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제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지탄을 많이 봤죠 정치권에서 386세대 제가 586, 386, 586세대 제가 끝자락인데 386세대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대로 앞으로 5년, 10년 가면 필수의료가 무너진다 저때도 외과 아무도 안 했거든요 내외산소라 그래 내외산소 내과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런 과들 이미 바닥이었고 그때도 지원 안 하기 시작했고 그때도 지방에서 KTX 석션이라고 그랬어요 KTX 라인들이 뚫리면서 지방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병으로 집중화되기 시작했고 지방의료가 자꾸 무너진다 그리고 하여튼 필수의료가 무너진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워닝 사인은 제가 하여튼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30몇 년 동안 그런 보건복지부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갖다 들이대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 아까 의료용 헬기 사업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소방청 그런데 캐비닛 안에 확실히 있는 게 1990년대 자료부터 있다고 하듯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분명히 듣기로는 한 차관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한 차관님이 그때 공공의료 정책관을 불러올리셨대요 무슨 또 9시 뉴스인가 거기서 터져나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이제 옛날 분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벌써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제가 20년 가까이 전에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외상센터장 하고 그랬으니까 한일 월드컵 할 때요 한일 월드컵 할 때 차관님이 부르셔서 공공의료 정책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공공의료 과장이에요 그 과장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 tv에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 친구인데 야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그 월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반말인데 야 그거 내가 88올림픽 할 때 내가 사무관일 때 88올림픽 준비하면서 다 그 정비해 놓은 건데 그거 아직도 안 돌아가니 그랬다는 거예요 필수 의료니 응급 의료니 소위 말하는 퍼블릭 섹터에 있는 의료 섹터의 위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죠 이게 개선이 안 될 거나 이게 무슨 어디 안드로메다에 있는 솔루션이 아니고 그냥 선진국에서 겪어왔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선진국은 이미 100여 년간의 그런 스트러그를 통해서 웬만큼 세팅된 프로토콜이 있고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서 무슨 뭘 빼우려면 도면을 빼우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반도체 같은 거 그 도면 같은 거는 그렇지만 이런 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뺏겨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88올림픽 때 그때 내가 사무관일 때도 다 됐는데 또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차관이 한 20년 있다가 지적하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정책적 백그라운드라면 이건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진정성의 문제라고요 정말 이거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질문 여쭙고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일부 분들도 계시지만 군 병원에 대한 일부 불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병원과 비교를 해서 하지만 우리 국군수도병원 제가 알기로 외상센터에도 이국종 교수님의 수지자나 애지자분도 계시고 우리 군의료처리가 아까 방사성도 말씀하셨지만 꽤 인정받고 능력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수소병원 외상센터에는 이호준 중령은 그때 아마 북한군 그때 총 북한군이 총 대여섯 발 맞고 왔을 때 저하고 같이 수술해가지고 북한군도 살려낸 친구고 거기 또 그 친구는 외과지만 내과에는 또 김동훈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제 학교 후배인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말 애국자인 거는 말로만 애국애국하는 우리나라는 말로 애국자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이 친구들은 정말 자기 인생을 국가에 헌납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기 군의관들이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서 위과대학 위탁교육이나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호준 중령이나 김동훈 중령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 지금 대전병원에 있는 우리 제일진료부원장 문교우 대령 같은 경우에도 전혀 아니에요 국가에서 따로 전혀 지원을 안 받았고 정말 10원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국가에서 위과대학을 또 어떻게 넣어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시험 봐서 자기가 사립대학들 다니면서 등록금 다 내고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군을 사랑해서 자기는 평생 군에 자기 몸을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냥 군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런 좋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극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의료가 아마 많이 좀 국민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뛰어난 인원들이 설명감이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풍토가 돼야지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진정성을 갖고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어렵게 돼 있지 않거든요 다 답이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영미권 하다못해 옆날에 일본만 해도 어떻게 유지한대요 그러면 그러면 그 나라 군대들이 한국군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약골이거나 전투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군대전병원장으로서의 행우 응원을 하고요 문자 한 두 가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인덕님께서 이국종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제복 입은 모습이 멋지십니다 건강 챙기셔서 군 장병들에게 힘이 돼주시기를 하셨고요 2304님께서 교수님께서 국군대전병원장이 된 만큼 그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퇴근 정체가 극심하고요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엔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더 혼잡하고요 고속도로는 사고가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냉정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진래분기점부터 막히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방향 회덕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주변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일산방향으로 송파부터 강일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부람산 요금소에서 사폐산터널까지 막힙니다 반대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도 고향부터 사폐산터널까지 한 번에 18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 뉴스 코너 오늘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준호 감독 포함해서 문화예술인 분들께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성균 씨에 대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성명서가 발표됐는데요 감독 봉준호 그리고 가수 윤종신 배우 김의성 등이 모여서 고 이성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이 민화예술인 연대회는요 한국영화감독조합 그리고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개가 조합한 단체인데요 이들은요 이제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또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이제 보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사는 삭제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번 이성균 단독 보도는요 모든 언론사의 정말 경쟁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마약 근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를 했다라면 상당수 언론들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제 권력이 원하는 구도를 조금 답습해서 왜곡해서 보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뉴스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지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용자 입장도 구독자나 청취자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오늘 요구는요 사실은 시청자에 대한 당부의 멘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뉴스 생산자와 유통업자도 결국에는 이것을 수용하는 시민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 서수민 교수는 이런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언론인의 감수성도 필요하겠지만 기사를 보는 독자의 현명함도 요구가 동시에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워낙 모든 콘텐츠 자극적인 콘텐츠는 다 클릭해서 봐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런 것부터 조금씩 근절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혹시 그 해시태그 아세요 해시태그 중에서 해시태그 유튜브도 공범이라는 해시태그가 sns에 있어요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악성 루머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피해를 볼 때 그럴 때 이제 유튜브도 공범이라는 해시태그가 요새 유행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유튜브는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은 없잖아요 그럴 때 대중의 힘을 제대로 쓰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사실 너 그거 알아 모르는데 너무 빠르게 뉴스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카드라 통신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또 이런 코멘트 논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정말 관심 가질 뉴스입니다 네 그럼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개막했다 이거 상당히 관심 많으시죠 앞으로 그러면 뭐가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달라지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etf를 운용할 길이 열렸다라는 건데 이걸 다시 해서 해석해 보면 지금까지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주저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대거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예상치가 하나로 한 131조 원 보고 있고요 131조 원이요 어마어마하죠 중장기적으로 한 400조 원 정도 유입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에는 2025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15만 달러 1코인에 15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라고 봤고요 또 sc 최근 보고서 보니까 20만 달러까지 급등할 거다라고 봤거든요 오늘 시세는 6200만 원이더라고요 하나로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소비타실 텐데 근데 이 etf 현물 승인이 된 이후에 주목받는 분이 다름 아닌 엘살바도르 대통령 네 왜 이분이 주목을 받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젊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sns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아마 싱글벙글 거의 웃고 있을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국호로 2021년 9월에 103만 달러 우리 돈 135억 원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샀고요 그리고 법정 통화로 인정을 했는데 당시 대규모 반정부 막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at&b까지 만들었는데 그거를 막 불을 지르면서 sns에 불타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됐었는데 부켈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하락기에도 난 오히려 더 좋다 난 더 살 거다 이러면서 국고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현재 2700여 개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사자마자 2년 동안 계속 하락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비웃음 사다가 지난 12월에 코인 가격이 4만 달러 돌파하면서 한 56억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켈레가 성공이 될 것이냐 이거 투기냐 도박이냐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ETF 현물 이후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 결국에 이제 실현은 안 됐지만 미실현 수익 166억 원을 버려들였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제죠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x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블랙록보다 더 빨랐다 이제 블랙록이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선관 이제 강조 다시 한 번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투자는 안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야기 듣고 좀 안타깝는데 이제 사실 해외에서 상장된 ETF 거래를 국내에서 금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사고 팔 수 없는데 사실은 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어떤 해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굉장히 아쉬운데 그러면 언제쯤 풀릴 것인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금융위에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2, 3년 내에 제도권 편입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나라들 세계 각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또 이렇게 마냥 환영할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은 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짚어주시죠 네 뭐 지금 굉장히 사실 ETF 현물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호재 중에 호재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 하고 계실 텐데 한동안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시작되면 거래량이 생각보다 기대 이하가 됐을 시에 매물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 금감원이 그랬어요 비트코인 가격 급변동에 주목하겠다 이 말은 결국에는 투자자 동향에 대한 자료 분석하고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유해 성분이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판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또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를 했네요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게 가장 처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가슴을 울렸던 이 사건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졌을 거예요 옥시 사건으로 불렸던 일명 가습기 메이트 사건인데요 이게 sk케미컬의 전신이죠 유공에서 1994년서부터 2011년까지 시중에 독성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했습니다 1심에서는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데요 그러네요 여기서 뭐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이제 sk와 애경은 cmit mit를 주성분으로 한 살균제를 배포했었어요 당시에는 mit와 cmit가 이제 사실 폐질환을 유발하기는 보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였는데 지금은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뒤집혔네요 완전 유죄가 선고된 거고 완전 뒤집혔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판결이 반쪽짜리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온다던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이 가습기 살균제가 시중에 유통된 건 94년도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유통이 됐기 때문에 지난 13년간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5600명이고요 또 이 중에 1200명이 숨졌습니다 거기다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이보다 더 큰데 아마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는 14000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 피해 경험자 폐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기침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무려 67만 명에 달할 거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이게 가능한 건요 이제 94년도서부터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가 판매가 됐는데 이제 연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로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옥시라든지 sk케미컬이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원료 제조업체 찾아보니까요 2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아직은 반쪽짜리 정의 실현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파뉴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표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하여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분 초대했으니까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희아입니다 네 오늘 문화 코너가 뉴스레터 k 정식으로 시작하는 첫 코너 시간인데 네 사실은 뭐 금요일 퇴근길은 항상 기다려지는 일주일 전에 가장 신나는 날이고 그렇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소식이요 네 오늘 들고 오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또 준비했는데요 스패드업 혹시 아시나요 스패드업 솔직히 모릅니다 스패드업은 스피드업의 줄임말이에요 요즘 정말 별걸 다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스피드업이라는 말도 줄임말이라고요 네 스피드업이라는 말의 줄임말인 이 스패드업인데 이 스패드업은 속도를 그만큼 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빨리 감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의 속도를 1.3배에서 1.5배 정도 빨리 감기를 해서 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빨리 감기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혹은 1.5배속 2배속 하면 될 것을 스패드업이라고 이름 붙인 자체가 하나의 문화 또 하나의 콘텐츠 이런 걸 텐데 사실 저도 유튜브 보고 릴스 같은 거 가끔씩 넘겨 보다가 요즘에 유난히 빠른 템포의 노래들이 많다 싶었는데 이게 당연히 저는 오류가 난 거겠지 아니면 저장권 때문에 그대로 틀 수 없어서 빨리 돌려서 튼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스패드업 버전이었군요 이제 몇몇 팝송 또 케이팝에서는 릴스나 틱톡 덕분에 차트 역주행도 일어나요? 네 그런 현상들도 이제 번번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놀라기도 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할 만한 곡으로는 레이디 가가라는 레이디 가가의 블러디 메리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이제 원곡은 사실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된 곡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에 있는 웬스데이라는 이제 드라마에 한 장면에다가 이제 믹싱을 한 거예요 이 스패드업 버전을 그래서 그걸 어떤 팬이 그렇게 한 거를 보고 인기가 갑자기 또 올라와서 그 넷플릭스 시리즈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노래의 인기까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서 이게 스패드업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분명히 제트세대에게는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웬스데이그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콘텐츠도 같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요즘 유행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스패드업 역주행된 차트 버전 중에서 하나가 엑소의 첫눈이라는 겨울 노래일 것 같은데 원곡은 발매한 지가 조금 지났지만 이게 틱톡 특히 여기서 챌린지 열풍이 좀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료 가수들이 빠른 비트에 또 첫눈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했고 그랬죠 네 맞아요 스패드업 버전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돌려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챌린지를 하는 거였는데 동료 가수들하고 이제 후배 가수들도 해보고 그러면서 덩달아서 이 곡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음원 차트에서 결국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스패드업 버전이라는 게 뭐 틱톡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놀이하고 뭐 챌린지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최근에는 뭐 스패드업 버전의 정식 음원도 나와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미국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중에 시저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빌이라는 곡의 빠른 버전이 쇼핑 콘텐츠에서 이제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인 1월에 스패드업 버전을 발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팝스타인 샘 스미스도 또 히트곡을 다시 발매를 했고요 스패드업 버전으로 데미 로바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5년에 발매됐던 곡을 또 스패드업 버전으로 다시 내놓기도 했죠 이게 좀 또 다른 의미일 것 같기도 해요 정식으로 음원으로 발표되는 거는 이제는 그러면은 음악 어떤 산업의 콘텐츠의 일부 이렇게까지 자리 잡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확실히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처음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스패드업 버전이 플랫폼에서의 밈으로 이제 활용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요소 우리가 이제 또 즐길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가요계에서 정식으로 이걸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진 ip를 가지고 이제 이 정식 버전을 출시를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부가적인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현상이죠 음 그럼 대체 그 이 스패드업 버전의 노래가 뭐야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작진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이라는 스패드업 버전 준비가 됐는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이 노래도 스패드업 버전의 노래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제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우리가 아는 샘 스미스의 노래에서 들리던 그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예요 왜냐하면 스패드업 버전을 스패드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더 가늘어지고 그 빨리 감기를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거죠 약간 음성변조한 것 비슷한 느낌의 그런 예 네 그래가지고 원곡하고 사실 비교를 해서 들으면 훨씬 재밌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이제 스패드업 버전을 검색하셔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쭉 감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음악 분야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뭐 예를 들면 작곡가 작사가 이런 분들 스패드업의 인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뭐 음악을 좀 빠르게 돌리면 원곡의 멜로디 느낌이 지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좀 변형되기도 하고 가사도 분명히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음악 종사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작곡가 이제 프로듀서 분하고 그리고 작사가 분 한 분씩 한번 여쭤봤어요 실제로 어떤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작사가 조윤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히트곡 많이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저는 이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지금 케이팝 시장의 소비 트렌드가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에 곡이 주목을 받고 그 곡의 수명이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여러 작사가 분들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겠지만 다른 분들도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최재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했던 곡들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이 원곡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전달하지 못해서 아쉬운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ip에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 같은 걸 또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의 의미가 뭐 훼손되고 이거는 조금 또 다른 문제고 원곡의 그 ip가 훼손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도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스페드업 버전을 발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저작권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듣는 목소리도 다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스페드업에 열광하는지 또 생각해 볼 만한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빠르게 소비가 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우리가 소비를 해서 이걸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들어봤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콘텐츠를 이제 뭐랄까요 감상한다기보다는 소비하는 것에 가까워진 형태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박희아 평론가와 함께 사람들은 왜 콘텐츠를 빨리 감기로 소비하나 이런 이야기를 금시초문 코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동영상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좀 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두 배속 정도 빨리 감아서 보고 하는데 그건 그러실 수 있죠. 요즘에는 ott로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볼 때 노래를 빨리 감는 앞서 말씀 나눈 스패드업도 있지만 빨리 감기로 보는 분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고 이용자들 숫자 중에서 대부분이 배속을 해봤다고 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원작은 누가 다 감상하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들은 시간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낭비되는 게 싫어서 이거를 빨리빨리 저희가 소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 콘텐츠를 내가 다 소화를 시켜서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나는 이거 봤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콘텐츠를 소비할 시간까지도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흥미롭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이 콘텐츠를 어떻게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냐. 니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반발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보다 보면 스킵도 될 테고 배속으로 볼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사실 만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백 어떤 호흡이 멈춤 이런 부분까지도 의미를 준 부분이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칠 수도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리즈 드라마인 경우에 에필로그 부분에 하나씩 이야기를 숨겨놓음으로써 모든 드라마가 예를 들어서 8, 9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씩 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다 보고 에필로그까지 본 사람만 이 이야기에 전체 관통하는 흐름을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원작자가 사실은 넣고자 했던 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감독님들이나 배우분들도 이런 빨리감기의 소비에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말씀 나눠보실이 좀 있습니까? 있죠. 꽤 많은 분들이 있고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빨리감기를 한다는 이 배속 보기를 한다는 걸 이미 인지를 다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 음악까지도 음악감독에게 두 배속으로 들었을 때도 끊기지 않을 만큼 유연하게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극단적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곧 있으면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보고 싶은 작품은 OTT나 다시 보기 서비스나 이런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 감사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거나 건너뛰지 않고 온전히 그 작품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사실 작품을 대했을 때 특히나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숨겨놓은 의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이제 전체 이야기를 관통할 때만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뭐랄까요 독서도 마찬가지고 영화감상 드라마감상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한 음악까지도 거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이 콘텐츠를 온전히 감상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네 이나다 도요시라는 일본의 칼럼니스트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저자가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탁월한 분석을 하는데 영상작품은 시청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콘텐츠로 불리기도 하고 작품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 맞다 이게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콘텐츠로 받아들여지느냐는 온전히 이제 이거를 소화하는 사람들의 몫이겠구나. 그렇다면 이 현대인들은 과연 이 콘텐츠와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가 선을 이렇게 나눠 놓고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상하고 있는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빨리 감기로 보는 분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측면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게 콘텐츠를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소향유를 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우리가 이걸 봐야지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를 또 소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요새 나타나는 재밌는 경향 중에 하나가 결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결말을 먼저 보는 거예요? 네. 결말을 먼저 보고 중간이 이제 결말이 흥미로워요. 그러면 중간 과정도 한 번 들여다보고. 네. 그런데 결말이 흥미롭지 않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콘텐츠나 작품이나 소비를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뭔가 사실 결말만 봤을 때는 되게 편향된 시각으로 그 작품을 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서운할 수 있는 거죠. 끝을 보고 나서 이걸 볼지 말지 결정한다는 그 자체가 또 재밌네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결론도 있구나. 우리 송훈님께서 일명 시간 쪼개기로 보는 거죠. 라고 또 얘기해 주십니다. 평론이 그 콘텐츠를 빨리함기로 소비하는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유념했으면 한 부분들. 중간중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말 아시나요? 그 말이 사실 굉장히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때문에 자신이 바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생활조차도 편안하게 향유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어떤 일에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쏟고 있길래 이런 여유조차 누리지 못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빠르고 자극적인 형태에 익숙해져서 그 형태에 익숙해진 나머지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스페드업 버전으로 사실 콘텐츠 소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원곡을 듣고 원곡의 매력까지 또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뉴스레터K는 다시 듣기 혹은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 이렇게도 들으시고 저렇게도 보시고 또 스페드업으로 보시고 하지만 좀 건너뛰기는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K 금요일의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K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